네 번째 시간에 통합사무자동화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과정에서는 데이터베이스에 관련한 용어들이나 개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를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반적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이거 관리해서 정보를 생성하기 위해서 구성된 모든 전체적인 요소들을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전반적인 사용들을 다 총칭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전체적인 이 부분들을 다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또는 프로그래머가 사용하는 응용 프로그램 또는 지리 커리 같은 경우 그리고 DBMS로 총칭이 되는 지리와 프로그램 처리 소프트웨어 그리고 저장된 자료를 처리하는 소프트웨어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아래에 저장된 데이터베이스 정의와 그리고 저장된 데이터베이스 자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데이터베이스는요. 어느 한 조직의 여러 응용 시스템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통합 저장된 운영 데이터의 집합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 응용 시스템들과 여러 사용자들이 동시에 접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에 관련해서 여러분 지켜주셔야 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겠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공용 데이터와 통합 데이터, 저장 데이터, 운영 데이터로 분류를 해서 보고 있는데요. 공용 데이터는 한 조직에서 여러 응용 프로그램이 공통으로 소유 유지 가능한 데이터다. 자 그리고 통합 데이터는 동일 데이터의 중복을 배제해서 중복을 최소화한 그러한 데이터를 통합 데이터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장 데이터는요. 컴퓨터가 접근할 수 있는 저장 매체에 있는 데이터고요. 자 그리고 운영 데이터는 조직의 존재 목적이나 유용성 면에서 필수적인 데이터의 집합으로 지속적인 데이터다. 자 이런 데이터베이스의 특징들 몇 가지 있는데요. 실시간 접근성 그리고 계속적인 변화, 동시 공유 그리고 내용에 의한 참조로 나뉘어 놨습니다. 그 중에서 실시간 접근성, 지지에 대해서 즉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이터를 요청을 했을 때에 실시간 처리 및 응답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 자 그리고 계속적인 변화는요. 삽입, 삭제, 갱신을 통해서 현재의 데이터를 동적으로 유지한다. 그래서 어디선가 변화가 생기더라도 데이터에 바로바로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동시 공유는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공용해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치나 주소가 아닌 데이터의 내용, 즉 값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참조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사용이 되는 것이 지리 즉 쿼리문이 되겠죠. 자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목적인데요. 이 목적은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의 독립성 그리고 데이터 중복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데이터를 공유하고 보완을 유지하며 무결성을 유지하고 일괄성을 유지한다. 그런데 이때 무결성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 내에 있는 데이터는 정확해야 한다. 즉 여러 사람이 동시에 접근해서 사용을 할 경우에 누군가가 변경을 해놓은 데이터를 다른 사람이 접근해서 변경된 내용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그래서 정확한 내용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무결성이 유지해야 하고 그리고 일괄성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항목의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목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라는 것을 구축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했을 경우의 장단점입니다. 자 먼저 장점은요. 중복의 최소화와 자료의 일치 즉 데이터의 중복을 최소화할 수 있고 자료를 일치할 수 있다. 그리고 데이터의 물리적 논리적 접근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고요. 실시간 접근이 가능하고 데이터 보완을 유지해서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장점이 되겠죠. 하지만 단점도 있죠. 자 단점은 먼저 기본적으로 컴퓨터의 부담이 커집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복구가 어렵다. 즉 데이터를 통일해서 관리를, 즉 하나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복구가 어렵다라는 단점도 있고요. 전산비용이 증가하고 처리 방법이 복잡해진다라는 것도 단점이 되겠죠. 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때에 데이터베이스 모델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이 데이터베이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총 다섯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각각의 데이터베이스 모델의 특징과 장단점들을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계층형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이 계층형 데이터베이스는 트리 데이터베이스, 즉 트리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관계를 계층적으로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부모 노드, 즉 하나의 부모 노드에 다수계의 자식 노드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이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또 자식 노드를 연결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트리 형태로 구성이 되어집니다. 자 정보 전달 단위는 세그먼트로 세그먼트가 모여서 데이터베이스를 형성을 하고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계층형 데이터베이스의 장점은요. 간단하기 때문에 이해가 쉽습니다. 그리고 구현이나 수정이나 탐색이 용이하고 쉽게 성능평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한눈에 이렇게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간략하다는 장점이 있겠고요. 반면에 데이터 상호 간의 유연성이 부족하다. 즉 서로 다른 부모를 가진 자식들 간에는 데이터의 어떤 유연성이 부족하다라는 단점이 있겠고 검색 경로가 한정되어 있죠. 즉 부모 노드를 따라서 올라가야 된다. 또는 내려가야 된다라는 이러한 검색 경로가 한정되어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동일 레벨 상에서 정보 교환이 불가능하다. 즉 자식 노드끼리는 정보 교환이 안 되죠. 항상 부모를 통해서 정보 교환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4대 1의 처리가 어렵습니다. 자 두 번째로 네트워크형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네트워크형 데이터베이스 말 그대로 망 구조의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합니다. 또는 플렉스 데이터베이스라고도 하고요. 하나의 자식 노드가 여러 개의 부모 노드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하나의 부모 노드에 연결이 되어 있는데 부모 노드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장점은요. 데이터 간의 유연성이 좋고 그리고 다양한 형태 구조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단점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해하기가 어렵고 변경 또한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요. 표 데이터베이스라고도 하며 테이블을 이용해서 데이터의 상호관계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들이 저장되어 있는 관계를 정의할 때에 표를 구성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장점은 다른 데이터베이스로 변환이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간결하고 보기가 편리하다라는 것도 장점이 되겠지만 성능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단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객체지향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객체지향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아마 많이 사용을 하시는 걸 들어보셨을 텐데 모든 것들을 우리가 프로그래밍이든 데이터베이스든 모든 것들을 객체 형태로 구현을 해놓는다라는 것이 바로 객체지향인데요. 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모델이다라고 했는데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환경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객체지향 언어가 자바라든지 또는 C++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하는 모델이 되겠고 데이터와 프로그램을 그룹화하고 그리고 복잡한 객체들을 이해하기 쉽고 유지와 변경이 용이하다. 객체지향의 가장 큰 특징은 항상 변경을 하거나 또는 다른 곳에 이식을 하거나 할 때 좀 유연하다라는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객체 관계 데이터베이스는요. 관계 데이터베이스에 객체지향 개념을 통합한 그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용어들 그리고 구성 요소들이 나오는데요. 가장 먼저 데이터베이스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개념입니다. 스키마라고 하는 개념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굉장히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요. 이 스키마라고 하는 것은 모든 정의를 총칭한 것을 의미합니다. 즉 데이터를 구성하는 데이터의 개체 그리고 이들 개체 사이의 애트리뷰트 애트리뷰트는 여러분들이 뒤에서 의미를 보시게 될 텐데 필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들 간에 존재하는 관계 그리고 데이터 구조와 데이터 값들이 갖는 제약 조건 이 모든 것들을 정의한 것들을 총칭해서 스키마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스키마는 외부 스키마, 개념 스키마, 그리고 내부 스키마의 세 단계로 구분을 지을 수가 있겠고요. 가장 첫 번째로 외부 스키마라고 하면은요.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액세스할 수 있는 사용자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데이터베이스의 논리적 구조다. 즉 스키마가 전체적인 그러한 정의를 의미한다면 그 중에서 사용자 입장에서 보게 되는 사용자가 데이터를 액세스할 때 필요로 하는 그러한 논리적 구조를 우리가 외부 스키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외부 스키마는 특정 응용 프로그램에 필요한 전체 데이터베이스의 한 논리적 부분으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응용 프로그램과 관련이 있는 일부의 그러한 논리적 부분이 되겠고요. 개념 스키마 같은 경우에는 조직이나 기관의 입장에서 본 논리적인 데이터베이스의 전체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조직 전체의 데이터베이스 구조로 한 개만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사용자가 있으면 가장 상위 단계의 사용자가 있고 연결이 되는 것이 바로 외부 스키마 그리고 연결이 되는 것이 내부 스키마입니다. 그래서 외부 스키마는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겠지만 내부 스키마는 하나만 존재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개념 스키마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내부 스키마라고 하면 물리적 저장장치 입장에서 본 데이터베이스 구조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될 레코드의 형식을 정의한다. 그래서 가장 데이터베이스에 근접한 그러한 스키마 구조가 바로 내부 스키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여러분들이 그려보시면 사용자 측면이 있겠죠. 그래서 외부의 어떤 응용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사용자에 관련한 인터페이스가 있으면 이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외부 스키마가 되겠고요. 이 외부 스키마가 여러 개 존재하고 있을 때에 이 외부 스키마와 전체적인 구조 사이에 어떤 개념 스키마가 존재합니다. 개념 스키마는 하나만 존재하겠죠. 그리고 이 개념 스키마 아래에 직접 데이터베이스와 연결이 되는 어떤 내부 스키마까지 해서 이렇게 세 단계로 구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의 스키마의 개념을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키마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교재를 통해서 살펴보시고요. 자 이번에는 데이터베이스 언어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언어는요. 먼저 데이터 정의어와 조작어와 그리고 데이터 제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자 가장 먼저 데이터 정의어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조와 관계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이름, 항목, 키값의 규정 데이터형과 한계 규정, 액세스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전체적인 데이터베이스의 모양을 잡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데이터 정의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 조작어는 주 프로그램에 내장되어서 데이터베이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언어를 말합니다. 즉 지리어라든지 또는 데이터 부속 언어로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데이터에 접근을 할 때에 사용하는 것이 바로 데이터 조작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 제어는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데이터 보안, 무결성, 회복과 병행 수행을 제어하는 그런 언어가 되겠죠. 그래서 세 가지의 언어로 나뉠 수가 있겠는데요. 이 데이터베이스 언어 세 가지의 종류와 특징들도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용자가 되겠고요. 사용자도 역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구성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의 어떠한 물리적, 논리적인 구조뿐만이 아니라 직접 사용하는 사용자도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들어가는데요. 이 사용자는 단말기 사용자와 응용 프로그래머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먼저 단말 사용자는 기본적으로 우리 응용 프로그램들을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사용자로 볼 수가 있는데 특별한 지식 없이 단말기에서 지리어를 사용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한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혹은 갱신하거나 또는 뭐 찾아내는 이러한 작업들을 수행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단말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가장 상의했기 때문에 데이터의 구조를 직접 모르고서도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이 가능하겠고요. 자 두 번째로 응용 프로그래머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래밍 언어와 DBMS 즉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지원하는 데이터 부속 언어로 프로그램을 작성합니다. 즉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직접적으로 데이터를 사용하는 방법까지 응용 프로그램 안에 구성을 하기 때문에 외부 스케마를 처리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응용 프로그래머가 있겠고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DBA 즉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관리자입니다. 그래서 이 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의 운영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 또는 그 그룹을 의미합니다. 자 이때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안에서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의 구성 요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전체 시스템의 구성 요소였고요. 여기서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성 요소입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성 요소 중에 첫 번째 논리적인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논리적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면 속성, 개체, 관계 이 세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속성 같은 경우에는 계층형에서 필드는 항목에 해당한다. 그래서 우리가 필드라고 하면 열이죠. 그래서 관계 모델에서는 테이블의 열을 구성하는 각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체라고 하면은 사람이 생각하는 개념이나 또는 정보의 단위로서 레코드에 해당한다. 즉 행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관계는 엔티티나 레코드들 사이에서 존재하는 여러 가지 유형의 관계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래서 각각의 그 레코드들, 즉 행에서 이 행들 간의 관계를 우리가 규정하고 있는 것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논리적 DB가 되겠고요. 자, 논리적 DB는 말 그대로 기억장치의 실제적인 구현 양식이 되겠습니다. 비트, 바이트, 블록, 실린다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를 논리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행과 열로 구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때에 첫 번째 필드, 즉 한 열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속성인 애트리뷰트가 됩니다. 앞서서 여러분들이 스키마에서도 애트리뷰트를 보셨는데 이렇게 하나의 필드가 애트리뷰트가 되고 하나의 행, 행이 바로 레코드가 됩니다. 그래서 필드, 이 속성 애트리뷰트와 그리고 레코드, 즉 개체 간의 관계들을 설정해 놓은 것까지 해서 논리적 DB가 구성이 되고 이것들이 실제로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물리적 DB가 되겠죠. 자,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도 역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안에 들어가는데요. 이때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DBMS라고 하면은 응용 프로그램과 데이터의 중재자다. 즉 데이터베이스를 전반적으로 관리해주는 그러한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이 DBMS가 존재하는 목적은 데이터의 독립성을 제공을 하기 위해서다. 자, 그리고 자, 이러한 DBMS의 기능으로는요. 먼저 하나의 저장 형태로 여러 사용자의 관점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데이터를 조작하는 기능 그리고 조작 기능은 사용자와 데이터베이스 사이의 인터페이스를 위한 수단이 되겠습니다. 사용자가 직접 조작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어 기능, 즉 데이터의 정확성은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어 기능까지 해서 이 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DBMS를 우리가 사용했을 때의 장점과 단점입니다. 먼저 DBMS를 사용했을 때의 장점은요. 데이터의 중복을 최소화하고 일관성을 유지하고 무결성을 유지하고 즉, 데이터베이스의 목적들을 달성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단점은 컴퓨터 부담이 크고 전산비용이 증가하고 데이터베이스에 관련해서 자료나 이런 처리 방법들이 복잡해진다. 라는 것이 단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의 구성에 대해서 여러분은 쭉 살펴보셨고요. 마지막으로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용어들을 보도록 하죠. 자, 관련된 용어들은 이미 여러분들 앞에서 다 보셨던 내용들입니다. 먼저 애트리뷰트는 데이터의 가장 작은 논리적 단위 항목과 유사하다. 그리고 튜플은 관계 데이터베이스에서 행을 구성하는 애트리뷰트의 집합이 된다. 자, 그리고 엔티티는 데이터베이스가 표현하는 정보의 객차 즉, 레코드와 유사하다. 그리고 세그먼트는 계층적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가 저장되는 단위 그리고 도메인은 관계 데이터베이스에서 테이블이 갖고 있는 속성들을 모아놓은 집합들을 도메인이라고 합니다. 용어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쭉 눈으로 익혀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쭉 살펴보셨고요. 이제 두 번째로 전자상거래 시스템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자, 우리 전자상거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요. 자, 가장 먼저 전자상거래가 무엇이냐. 전자상거래라고 하는 것은 알 그대로 컴퓨터와 네트워크라는 전자적인 매체를 통한 어떠한 판매 행위를 의미를 합니다. 좁은 의미에서의 전자상거래고 넓은 의미로 보자면은 기업 내 혹은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 관계 모든 프로세스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전자상거래라고 하면은 전반적인 전자적 처리 프로세스를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중에서 광속거래라고 하면은요. 광속거래는 제품의 설계, 개발, 생산, 판매 이런 것들에 이르는 제품 수명 전주기를 관리하기 위해서 기업 활동 전반을 전자화한다. 즉, 기업 활동 전체를 전자화해서 어떤 프로세스를 만들어 놓는 것을 얘기를 하죠. 자, 이 광속거래를 사용했을 때의 효과는요. 비용 절감, 그리고 신속한 정보의 제공, 처리 시간 단축, 품질 향상, 뭐 이런 것들이 효과가 되겠습니다. 자, 전자문서의 교환입니다. 자, 전자문서의 교환도 역시 전자상거래의 표준화에 해당하는데요. 이 전자문서 교환, EDI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뒤에서 다시 한 번 더 자세하게 학습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업 간 거래에 관한 데이터를 정형화하고 표준화해서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서 직접 전송 신호로 주고받는 어떤 전자적인 행위, 그래서 전자상거래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전자상거래를 사용을 할 때의 특징입니다. 전자상거래의 특징으로는 상호간 이익의 극대화, 그리고 시간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마케팅 촉진 기회를 도움할 수 있고 양방향성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그래서 전자상거래의 가장 큰 특징은 일단은 시간과 공간에 대한 어떠한 제약이 좀 없어진다라는 것이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전자상거래의 장단점은 구매자 입장과 판매자 입장으로 나뉘어서 한 번 봤는데요. 자, 구매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소비자의 다양한 정보와 선택의 다양화가 있고 그리고 비용이 절감될 수가 있겠죠.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뭔가 만나서 사고 물건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용이나 시간적 공간적인 제약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 구매자 입장에서의 장점이 되겠고요. 판매자 입장에서 마찬가지로 고객의 확보가 쉽죠. 시간이나 공간에 제약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고객의 확보가 쉽고 그리고 저렴한 비용으로 광고가 가능하다라는 것도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전자상거래의 단점은요. 먼저 안정성과 신뢰성이 문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얼굴을 보고 같은 시간이나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겠고 지급 그리고 결제 분야에서의 보안이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전자상거래를 위해서는 전자결제 시스템을 여러분 도입을 하셔야 되겠는데요. 이 전자결제 같은 경우에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전자적인 수단을 통해서 지급한다. 그래서 전자결제 시스템은 이런 전자결제를 위해서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매체를 포함한 전체적인 지급, 결제 과정은 우리가 전자결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뭔가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적으로 결제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전자결제 시스템이 되겠고요. 전자화폐는 은행, 기타, 전자화폐 발행자가 IC카드 또는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서 화폐 가치를 저장하고 그리고 지급을 해주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전자화폐라고 전체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보셨는데요. 이 전자상거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한 번 더 아마 학습하실 기회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룹웨어 시스템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룹웨어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개인별 작업이 아니라 공동의 업무 처리로 변경이 된 그러한 작업들을 의미를 하는데요. 단순한 업무 교환이 아니라 특정한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수행 가능하게 되어서 정보 공유의 중요성이 매우 크게 여러분들이 중요시 되었죠. 자, 그래서 이 그룹웨어의 최초의 정의는요. 보시면은 그룹 상호간의 프로세스에 그들이 지원한 소프트웨어를 결합한 것이다 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룹웨어의 특징으로는 공동작업 그리고 공동목표에 참여하는 다양한 작업 그룹을 지원한다라는 것이 있겠는데요. 자,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의사결정지원 시스템으로 컴퓨터의 환경을 최대로 활용해서 개인 및 조직의 이익 그리고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라는 것이 그룹웨어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그룹웨어는 공동의 업무를 수행을 하는 구성원들 사이에서 업무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생산성을 높이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와 서버 환경에서 구현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룹웨어의 기능으로는요. 먼저 기본 기능으로 문서 및 이미지 작성 기능이 있겠고요. 자, 그리고 정보 공유 기능으로 사용자 간의 공동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이 업무 정보를 주고받고 그리고 이를 저장 그리고 검색할 수 있는 예, 그러한 기능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정보를 여러 사람들이 공유해서 사용하는 그런 기능들이 되겠고요. 자, 의사결정 기능은요.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전자결제 또는 전자회의 이런 기능들이 해당하겠죠. 자, 그리고 업무 흐름 관리 기능으로는 사용자들 사이에 작업 순서를 매기고 그리고 정보의 경로나 그리고 흐름 등을 지정하는 그러한 기능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그룹웨어 기능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그룹웨어의 구성 요소는요. 당연히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들 사이에 통신을 담당할 네트워크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버 클라이언트 환경에서 우리가 그룹웨어를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인트라넷과 그룹웨어를 마지막으로 비교를 해보시면 인트라넷이라고 하면 각종 정보 시스템을 인터넷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수정해서 재개발한 정보 시스템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클라이언트 서버형, 즉 우리가 지금까지 본 그룹웨어의 그러한 형태는 랜 등의 폐쇄망에서 구동이 됩니다. 그래서 사내에서 우리가 정보를 볼 수 있는데 인트라넷형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비용이 저렴하고 확장과 수정이 용이하다라는 것이 그룹웨어와 인트라넷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그룹웨어까지 보셨고요. 그래서 우리 통합사무자동화기기 부분을 다 보셨습니다. 자, 우리 네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